그만 울어. 아까 할머니 말 못 들었어? 민수 끼고 있는 것만 능사가 아니잖아. 이모가 민수 데려와요. 당장 데려오라고! 어떻게 이런 집까지 해요. 나 민수 없으면 못 살아요.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요? 죽기 왜 죽어? 세상이 무너져도 살아야지. 너 결혼 안 하고 평상 이렇게 살 거야? 그럼 민수는 윤 사장 아니라 누구한테 해도 남의 집 들어가는 순간 쳐놓고 해야 되는 걸 왜 몰라? 누가 결혼한대요? 난 민수만 있으면 된다고 몇 번을 말해요. 민수가 말을 못해서 그랬지. 언제 너랑 살고 싶댔어? 가난뱅이 호롱만 밑에서 사는 걸 원하드냐고. 너도 부모 없이 자랐잖아. 그 서러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왜 끼고만 있으려고 그래? 내가 오정훈이 더러 키우라는 거 아니야? 그럼 나도 안 줘. 그렇지만 그 집 어른들이 잘 키워줄 거야. 오정훈이도 민수 뒤는 봐줄 거고. 순영아, 그니까 민수 앞날 생각해서 톡하게 마음 먹고 이참에 나 줘. 알아들어? 네. 네.